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트로피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모델이 다른 분입니다. 자, 저희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께 이쁜 손톱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케어랑 이런 거 프리퍼레이션은 지금 끝난 상태고요. 처음에 저희가 항상 바르는 프라이머, 유수분 밸런스 맞추는 프라이머 도포 할게요. 그 다음에 손톱 끝에 잘려나갈 부분만 저희 본더 이용해서 살짝 발라줄게요. 만약에 큐티클 부분이 너무 많이 뜯는 분들이다 그러면 거기도 살짝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희 요거 본더 사용해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 필소굿 이용해서 베이스 발라볼게요. 필소굿을 바르실 때는 손톱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꼭 필소굿이 아니더라도 베이스 젤 자체 같은 경우에는 손톱 사이사이에 많이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붓질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 아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베이스를 발라서 손톱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톱에 구멍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사이에 레이어드 안에 레이어드 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흔들어가면서 이제 붓을 내가 100번을 하면 100번만큼 오래 갈 거고 내가 20번만 하면 20번만큼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젤이나 칼라젤 이런 거 모두 다 내가 붓질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력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3월에 또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또 오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정이어서 날짜가 나오진 않아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번호 있으신 분들은 문자가 갈 거예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저 핸드폰 번호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거기로 남겨주시면 돼요. 앞선은 바르지 마시고 필수옥 같은 경우에는 앞선을 원래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앞선은 최대한 바르지 말고 앞선이라는 건 여기 쉐입 잡는 부분 여기는 바르지 말고 큐어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오레탄 성질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선을 바르게 되면 얘가 고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이 달아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쪽 앞쪽 앞선 부분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손톱에 플레이트까지 같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앞선은 바르지 않고 그냥 두시고 플레이트를 발라서 쭉쭉 내려주면 앞선은 그대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손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스타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제 요가 트로피카리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하나씩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렇게 틴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요기 선생님들도 보시니까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틴트를 베이스로 깔고 요렇게 투톤 그라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름이고 또 봄이고 나중에 하니까 그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일단 지금 베이스를 발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경화라는 게 남아있어요. 미경화라는 게 이제 손톱 밑에 지금 마르지 않은 약간 산소랑 같이 결합된 아이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그라데이션을 해서 톡톡 치게 되면 그냥 얘네들끼리 그 미경화와 이 틴트 젤이 같이 섞이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닦은 상태다. 미경화를 없애서 닦아버린 상태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라데이션이 조금 미경화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 되겠지만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되어 있는 밑바닥 상태에서는 이런 투명한 젤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굳이 그라데이션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라데이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물 같은 그냥 미끄러운 아이랑 만나서 그래서 지금 그라플렛이라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큐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 살짝 해주고요. 투명한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쪽 이렇게 하고 경계가 조금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너무 진하게 발라서 보인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밤까지만 내가 그라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까지만 발라주고 브러쉬를 닦고 마른 상태의 브러쉬의 이 경계만 이렇게 쳐주기만 하면 색깔이 더 묻어나지 않으면서 경계만 그냥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런 다음에 큐어 색깔을 노란색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손이 약간 황달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란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말고 그 다음에 틴트 76번을 이용해서 끝쪽에만 또 그라데이션을 투톤으로 줍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경우에 이제 이 연두색 같은 경우가 너무 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색깔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라데이션을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샵용을 항상 보여드리니까 빠르게 하는 용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번만 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노란색보다는 약간 양이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양이 있게 한 이유 자체가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퍼져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해지면은 촌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그라데이션처럼 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조금 진해야지 훨씬 더 그라가 많이 된 것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두색은 조금 양이 노란색보다는 좀 있게 그래서 아까 전에 브러쉬 닦고 그라시키는 거 지금 그라플렛에 이 브러쉬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기만 해도 그라데이션이 되게 빨리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큐어 그러면 벌써 다 굳었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빛 투과가 좋기 때문에 굳이 램프를 막 많이 쬐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필수 곳이랑 베이직 실이 만나면 훨씬 더 오래가죠. 그래서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왜 오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직 실을 아래쪽에 발라요. 큐티클 라인까지 다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번 큐어 살짝 합니다. 베이직 실도 되게 빨리 굳기 때문에 벌써 굳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할 트로피칼 색깔이 노란색이랑 연두색을 같이 연두?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스크림 색깔 같은 앤데 여하튼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요거 노란을 먼저 내가 쓰다 원래 그라플렛 브러쉬로 중간에 노란색이 있는 부분에 올리고 밑으로는 약간 그라 밑위로 살짝 쳐서 그라데이션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요. 이렇게만 해주고 보면 여기 뚜껑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 잔펄이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묻혀서 손톱 시작하는 그라데이션 하는 부분에다 붙여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맞죠? 다 반짝이죠? 맞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민트 색깔 아까 민트가 생각이 안 났어. 민트 색깔을 밑에다가 이렇게 눌러줍니다.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그냥 젤이 굳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들러붙기 때문에 그거는 비추예요. 그냥 샤이니지는 너무 얇으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서 넣어주기만 하면 얘가 갖다 붙으니까 굳이 미경화 아니고 이제 완전 그냥 젤 바른 상태에서는 그냥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요대로 말고 그냥 어 그냥 투명에다가 해도 이뻐요. 그냥 투명에다가 해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깔고 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냥 한 색깔로만 해도 되게 이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걸 보여드리면 쉬운 거는 어차피 장애가 응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글램이라는 이 펄을 이용해서 이 펄을 이렇게 얇게 풀어가지고 손톱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틀려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시작되는 부분에 그냥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훨씬 조금 깊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 젤 코코의 슈팅 민트라는 아이가 있어요. 100번 얘 아니고 뭐 다른 색깔 사용하셔도 돼요. 그 98번부터 100번까지가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끝에 이렇게 조금 두꺼운 펄을 올려줍니다. 샵에서 하기는 진짜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슈팅 민트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큐하지 말고 큐하지 말고 허니 서클 허니 서클도 색깔이 여러가지인데 지금은 요거는 보라색이랑 그린색이 같이 나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랑 핑크랑 이런 그라데이션은 손님들이 뭐 그냥 많이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요런 마일드의 펄을 저희는 많이 썼어요. 샵에서 마일드 펄을 군데군데 조금씩 넣어줘도 많이 반짝여요. 아니면 폴링인유 저희꺼 어 폴링인유를 써볼까요? 요거는 은은하게 되어있는거고 짠 짠 폴링인유가 좀 더 반짝이겠다.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너무 다 넣어주면은 안 이쁘고 이제 그 샤이니 아니 그 뭐야 저기 허니 서클 있는 쪽에만 조금 더 반짝이게 너무 동글동글하면 또 그런거 싫어하는 손님도 있으니까 고런거가 조금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한번 가까이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을 꼭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틴트로 그라데이션을 되게 진하게 해주고 나서 요렇게 조금만 올렸더니 또 그것도 손님도 이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지금 제가 그라데이션을 해서 그렇지 그걸 안하고 그냥 투명에다가 해버리면은 되게 빨리 끝나는 아이라서 진짜 매력있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뭐 밑에 그 100번으로 깔았던 아이때문에 다 고정이 돼서 붙은 거에요. 그러니까 두께가 안 생기죠.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버레이를 하면 돼요. 잠시만요. 뭐 찍다가 간다. 나 찍다가 왔어. 여기 보면은 여기 이너의 눈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한번 또 바르면 또 틀려요. 약간 그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밑에 있는 허니서클이랑 같이 섞여서 훨씬 더 많이 반짝여 보여요. 요렇게. 필소 붓으로 오버레이. 저는 병젤은 오버레이를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젤이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라플렛이 되게 넓어가지고 한번에 그냥 잡고 그라데이션 하기가 되게 좋아요. 자 그 이거 물어보신 원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봐야 되는데 그라플렛 오버레이는 지금 양이 많아 보이지만 이거를 조금씩 땡겨가지고 덜어낼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라플렛이 이게 브러쉬가 앞이 넓으니까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요즘은 샵에서도 오버레이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큐어 잠깐 해주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큐어는 하지 마시고 잠깐만 자 요렇게 하면은 깊이감도 되게 많이 보이죠. 자 요렇게 완성해주고 한번 더 큐어 들어간 다음에 탑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필소고 납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요거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탑 같은 경우에는 앞선을 바르는 것처럼 좀 발랐죠. 제가 이제 크게 어 이건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 부분이라서 많이 풀지는 못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자 큐어를 다 했고요. 저희 요거 마이크로 워시어블 파일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버퍼랑 파일이 같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고 음 요렇게 완성이 됐죠. 되게 깊이가 있고 여러번 레이어드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안까지 펄이 차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앞에 보면 앞선이 없나요 제가 앞에 색깔이 있죠. 앞선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앞선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 알려드리는 부분인데 앞선을 굳이 바르지 않아도 색깔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요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되게 빨리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